와우 펠슨의 라이브 재밌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관심을 많이 끄는 아주 재밌을 경기입니다 프리미어리그 이번 주말 최고의 빅매치로 꼽히는 3위 칠시오와 1위 토트넘이 만나게 됩니다 런던 더비로 치러지게 될텐데요 30일 월요일 새벽 1시 30분에 칠시오 홈에서 치러지게 됩니다 경기 결과에 따라서는 선두권이 완전히 요동칠 수 있기 때문에 와 이 경기 어떻게 되는 거야 누가 이기는 거야 관심이 굉장히 큽니다 두 팀의 승점차는 2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3위 첼시가 토트넘을 잡는다고 한다면 1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고 토트넘이 이겨야 된다면 선두권의 격차가 더 벌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승부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러한 중요한 승부를 앞두고 흐름을 한번 볼까요 아 정말 홈팀 첼시 흐름 너무너무 좋습니다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렌과 경기를 치렀는데 오도이와 지루가 골을 넘어 지루가 그냥 팍 넣어가지고 2대1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식 경기 6연승 그 6연승 포함을 해서 최근에 13경기 무패 행진 중 이게 바로 첼시의 최근 흐름입니다 첼시가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패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2라운드 리버풀 경기에서 0대2로 진 게 첼시의 올 시즌 유일한 공식 경기 패배입니다 원정팀 토트넘도 올 시즌 진짜 웬만해선 안 지고 있는데요 유로파리그 루도고레츠전 4대0 아주 크게 크게 이겼습니다 이 경기 포함을 해서 토트넘도 최근 5연승 중을 달리고 있고요 토트넘도 올 시즌 공식 경기에서 진 건 딱 두 번밖에 안 돼요 개막전 에버튼과의 경기 때 졌고 유로파리그 앤트워프 경기에 졌습니다 이 두 경기 말고는 공식 경기에서 토트넘이 패한 경기가 없습니다 약간의 변수라고 할까요? 이걸 좀 짚어보면 두 팀 모두 다 주중에 유럽클럽 대항전 챔피언스 리그와 유로파리그를 치렀다라고 하는 게 좀 변수가 될 것 같은데 첼시는 수요일 새벽에 챔피언스 리그 프랑스 렌과의 원정 경기를 치렀고요 토트넘은 금요일 새벽에 불가리아 루도고레츠와 홈 경기를 좀 치렀습니다 수요일과 금요일 이틀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첼시가 휴식 시간으로 놓고 보자면 이틀 정도를 더 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더 힘을 비축한 상태다 그러니까 이 체력적인 어떤 안배적인 측면에서는 토트넘이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토트넘은 금요일에 루도고레츠 경기 치르고 월요일 새벽 경기 보자면 3일도 채 쉬는 게 아니에요 한 이틀하고는 얼마 정도? 이렇게 쉬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체력적으로는 좀 부담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첼시가 첼시는 근데 프랑스 원정이었고요 토트넘은 저 런던 홈이었으니까 아 이거 뭐 약간 쌤쌤 아닙니까? 아닙니다 저기 런던에서 첼시가 런던이잖아요 런던에서 저 프랑스 가는 거 그렇게 멀지 않아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그렇게 멀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봐서 이렇게 이동거리는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조금 첼시가 부담이라고 한다면 첼시는 그 렌과의 경기 때 주력을 좀 더 많이 썼죠 예를 들면 뭐 베르너라든지 티아구 실바라든지 벤치렐 맨디 이런 선수들 주력들이 좀 더 많이 썼기 때문에 그런 거는 오히려 첼시가 조금은 더 확실히 조금 부담감이 있을 수 있다 반면에 토트넘은 일진형들 이렇게 딱 뒤에 병장자리에서 경기를 지켜보면서 루도고레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그런 거는 또 체력 한 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종합적으로는 뭐 두 팀이 어떤 유불리를 따지기는 좀 쉽지 않다 좀 비슷하다 이렇게 느낌이 좀 듭니다 맛득을 볼까요? 여러분들 올 시즌 이 두 팀이 만나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월 29일날 리그컵 4라운드 때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토트넘과 첼시가 그때 1대1 베르너와 라멜라가 골을 내면서 승부차이까지 가가지고 5대4로 토트넘이 이겼죠 그때 마운트가 이제 넣지 못했었는데 이때 손흥민 선수가 부상 때문에 못 뛰었던 경기도 합니다 이때 이제 결과적으로는 승부차기로 토트넘이 이겼지만 여러분들 승부차기로 가는 경기는 공식 경기는 그냥 무승부철입니다 최근 5번의 모든 대결에 맞대결을 놓고 보면 첼시가 좋았어요 5경기 패하지 않고 있습니다 맞대결에서 4승 1무 무패 토트넘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잡은 마지막은 꼭 2년 전입니다 2018년 11월 24일 토트넘이 홈에서 3대1로 첼시를 잡은 게 프리미어리그에서 첼시를 잡은 최근 경기인데요 이때가 손흥민이 꼴렀어요 알리, 케인 소륜민 선수가 꼴렀하면서 지루가 한 꼴렀 첼시를 3대1로 이겼습니다 부상 변수하면 볼까요 부상 변수 부상 변수는 토트넘이 살짝 좀 부담감이 더 있는 것 같아요 첼시는 플레이식이 허벅지를 다쳤다가 회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뭐 지금 부상자가 없기 때문에 첼시는 거의 사실상 풀핏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고 토트넘은 토비 알드웨이럴트가 다친 게 좀 크죠 이 경기 못 나오고요 라멜라도 뛸 수가 없습니다 뭐 라멜라는 주정급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쨌든 토비 알드웨이럴트가 좀 빠져있는 게 좀 클 것 같아요 소륜민 선수는 어떻게 될까요 소륜민 선수는 이 경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득점 선도로 올라가실 수 있지 정말 관심입니다 아니 순위 싸움도 정말 엎치락뒤치락 난리지만 득점 선도도 누가 1위일지 모를 정도로 그냥 경기 하나 끝날 때마다 라운드 하나 끝날 때마다 그냥 1위가 계속 바뀌고 있는데 현재는 소륜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9경기에서 9골 그 다음에 에버튼의 칼버튼 위인이 10골을 넣으면서 한 골차로 이렇게 1,2위가 나눠져 있는데 또 이게 뒤집어질 수 있을지 정말 치열한 득점 선도 싸움도 좀 비켜봐야 될 것 같은데 소륜민 선수는 참고로 첼시의 역대를 상대해가지고 모든 대회에서 11경기를 첼시 상대했거든요 두 골을 넣었습니다 첫 번째 골이 2015-16 시즌이니까 소륜민 선수가 처음으로 프리미어리 진출했을 때 그때 후반기 때 만나가지고 2대위로 비겼었거든요 그때 첼시에서는 게리 케일과 아자르가 골을 넣었고 토트넘에서는 케인과 소륜민 선수가 넣었었는데 그리고 한참 골을 첼시 상대로 못 넣다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 2018년 그때 11월에 골을 넣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 정말 궁금하고 또 어떻게 나올지 중요할 양팀의 예상 선발라인으로만 볼게요 첼시 홈팀 4-3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전방위에 에이브람 2선 쪽에 베르너와 마운트 지에흐 그 다음에 중미에 칭테와 조르지 뉴스 수비는 벤치렐 주마 티아고 실바 리스 제임스 맨디 골키퍼 맨디 골키퍼 정말 잘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원정팀 볼까요 역시 4-2-3-1 최전방위에 케인 복귀하고요 2선에 손흥민도 복귀합니다 선발 그 다음에 은돔벨레와 베르베인 미드필더 쪽에는 코이비에라와 시소코 원정이니까 아마 좀 강하게 할 것 같습니다 수비는 왼쪽부터 레길론 다이어 산체스 오리에 골키퍼는 요리스가 쓸 것 같습니다 관전 포인트 6개를 짧게 탁탁탁탁 첫번째 골도 잘 넣고 수비도 정말 잘하는 두 팀간의 빵 싸움이다 볼 수 있습니다 최다 득점 1위 2위가 바로 첼시와 토트넘입니다 가장 많이 골 넣고 있는 팀이 첼시 두번째는 골 많이 넣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최소 실점 1위는 토트넘이고 2위가 첼시입니다 최다 득점과 실점이 1,2위로 이렇게 바뀌어 있지만 어쨌든 정말 골도 잘 넣고 실점을 정말 안하는 팀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두번째 손흥민 케인에게 득점이 집중되어 있는 확 몰아치는 토트넘이냐 아니면 득점원이 이만큼 분산되어 있는 첼시의 소총의 느낌이냐 대포대 소총 이런 느낌인데 손흥민 선수와 케인이 지금 16골을 합작하고 있거든요 올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만 이거는 프리미어리그에서 토트넘이 올시즌 넣은 골의 76%를 손케가 다 넣고 있는 겁니다 와 진짜 엄청나게 넣고 있죠 반면에 첼시는 11명의 선수들이 득점을 고르게 나눠 넣고 있습니다 베르너가 4골로 가장 많고요 조르지니오 주마가 3골씩 넣으면서 11명의 선수들이 골을 넣고 있습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7명의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골을 나눠 놓고 있고요 세번째 평가를 뒤집은 두 선수의 어떤 반전 드라마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은던벨레 그리고 마운트입니다 은던벨레는 토트넘 지난 시즌 와가지고 정말 안되더니 올시즌 완벽 이렇게 잘해 탈압박 패스 난리 났죠 그 다음에 마운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약간 욕받이가 있었습니다 이게 막 아 이거 너무 양아들 아니야 막 잘 못하는데 왜 이래 막 이랬는데 지난번 렌과의 경기 때 와 제대로 한번 보여주면서 마운트가 올라갔는데 요런 평가를 뒤집은 두 선수 은던벨레가 마운트 봐야 될 것 같고요 네번째 두 장군들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딱 예상이 되시죠 호장군과 칭장군입니다 호이베르와 칭테의 어떤 싸움 진짜 두 선수가 정말 미친듯이 미드필드 해주니까 호장군과 칭장군의 어떤 싸움도 좀 재밌을 것 같고요 다섯번째 프리미어리그 현재 올시즌 초반에 왼쪽 최고의 풀백으로 불리는 두명이죠 첼시의 벤치렐과 토트넘의 레귤론 누가 누가 더 잘하냐 이거의 싸움에 따라서 워낙 이 두 팀이 아마 수비도 굉장히 좀 세게 하면서 굉장히 빠른 어떤 공격전환을 할텐데 이럴때 사이드 쪽에서 이 풀백들의 움직임이 중요하니까 레귤론과 벤치렐의 싸움도 중요할거에요 마지막 여섯번째 어 결국 이 싸움은 또 공격도 공격이지만 수비가 어느정도 버텨주느냐도 중요할거에요 서로가 창이 세니까 요거는 첼시가 살짝 좀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첼시는 지금 줌아 좋잖아요 피하고 줌아 좋구요 근데 지금 토트넘이 토비알도에럴티가 부상으로 빠진 상태에서 아마 다이오와 산체스가 할텐데 약간 불안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 이 센터백 싸움에서는 아마 지금으로서는 무리뉴 감독이 요거를 공격을 매우 위해서 미드필더라든지 이런 아니면 앞쪽에 있는 공격라인에 어떻게 수비가담을 시킬 것인가 전술적인 아마 대체를 짤거에요 요거를 어떻게 맡길지 지켜보시면 아주 재밌을거 같은데요 자 승부 어떻게 될까요 월요일 새벽입니다 1시 30분 아 이 경기 진짜 놓치지 마십시오 뭐 놓치지 말아야 될 경기가 하나도 없지만 이 경기는 진짜 놓치지 마시면 안됩니다 너무너무 재밌을거 같아요 선두가 바뀔까요 유지될까요 함께 한번 지켜보시죠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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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